정오성님,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거요? 자기 몸 쓰다듬기 아닌가요? 어... 저는 뭐 사실 일단은 물을 한 그... 정순물로 한 100ml 정도 시원하게 드링킹 해주고요 그다음에 발마사제를 좀 해줍니다 아 맞죠?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거죠 얼마 전에 그거 하는 거 봤어요? 그 조격기, 조격기 굉장히 중요해요. 하루 피로 풀어주고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 J-FOOT, J-FOOT, OK, J-FOOT, I'm J-FOOT I'm your FOOT, you're my FOOT I'm your FOOT, you're my FOOT I'm your FOOT은 뭐지? I'm your FOOT, you're my FOOT 형 발로 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다리가 세워주겠다